레이디트 각스 같은 경우도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축제의 장. 쇼핑몰의 구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상황과 경우도 안타고 또 주방을 한 번 더 추첨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네이버일이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시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랩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이는 애들끼들이 아 아이씨! 저를 보세요. 하러 오실 마시고 그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름이 어떻게 하는지 여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 여름이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 그래요? 누가 좀 치열하게 얘기해 주시는 사항 없어요? 비밀입니다. 어쨌든 조만간 나오는거죠? 아직 가르침한테 열심히 준비해서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 조만간 빨리 나오게 되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유리스트! 뮤직비디오! 여쭤시키고 왕쭤시키고 계십니까? 아예 앨범에 참여해주세요. 불러주시키세요. 저희가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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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게 ROC가 어깨 부상이 생기면서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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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모리 어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보일 수 있으십니까?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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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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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참여해 참여해 좀 더 참여해 요거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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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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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뮤직비디오 랍퍼스 알겠습니다 군대의 무대에 있습니다 몬사엑스 워 세우 양반을 섹시키고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워크 워크 좀 며칠하다던데 어느 나라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시아 사람들 뭐 뭐 미국 어 동네 네 어 네 오늘 아침에도 놀았는데 아 조금 네 그래서 아는 저쪽의 워크 워크 제이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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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이 시원 워크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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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워크팀은 끝나고 나올 예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다 했어요 워크 워크 아잇 창 저 정말 사랑하겠다 워크였는데 우워아이치 아이콘의 오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겠다 프로 부탁해 주셨습니까 어 하 제가 춤을 좀 존일 것 같구요 카른스타일러 느낌 작곡을 하시니까 어떤 스타일에 di 내중 부탁해 주시죠 저는 작년 슬픈 노래를 많이 해 가지고 노래는 좀 춤을 추고 싶더라고 어... 힘드셔 밟고 10층 댄스곡 있다고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TWICE! 반갑습니다! 예. 아... TWICE... 아니 TWICE가 이틀 전에 채영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치우 씨! 아... 카메라 좀 봐주시고요. 예. 아 제가 이거 못해요. 카메라가 오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치우 씨! 이 투자를 채영원이 나왔는데 근데 그 이번에 플레이트 안무 혹시 좀 알려주셨나요? 이번엔 다 같이! 하나 둘 셋! 팬티! 우! 이번엔 약간 걸고 싶은 흉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인정은 없나요? 다른 거 가현씨가 보내주실래요? 가현씨가 보내주신 적군요 이번엔 그 안무가 있다면 우! 우! 다윤씨가 제가 카메라를 잡아먹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발발을 따로 잡고 계시잖아요 카메라를 잡아먹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incapable 그래서 이ерб안을 대만 낙게 Fuji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 cousin 비티넨스! 으아아아 에어않 눈렁지가 않습니다 아름씨 네 일단 길보드 2급에서 정장찾았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저 설명을 들을 전에 하나씩도 많았잖아요 노래 죄송했죠 어찌됐든 노래 좋아요 우리 자체에 너무 좋아요 열심히 네 아 그때 시간비를 많이 좋아하고 잘생겼어요 너도 나오지 않냐 잘생겼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BTS 너무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BTS는 덮백백백백 아유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BTS의 친구가 더블데픔에서 성당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시간비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주세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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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네 좋습니다 슈퍼슈니언 네 네 기애니 군영씨 아주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잘 됐죠 네 이제 땡겨가지고 스페셜스 네 진짜 슈퍼슈니언 네 많이 이끝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멘트가 이런 설치가 안돼요 네 아 동기씨 아 슈퍼슈니언 완전체를 하나씩 아 아 슈퍼슈니언 그 완전체를 슈퍼슈니언 네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 어 저희 위현이가 다음주에 슈퍼슈니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축하하시면 여러분 오늘 기다리셨나 고맙다 인사되지 않겠다고 생각해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기대해주세요 이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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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안시작이 됐는데만이죠 자 여기여서 이분들과 얘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투표 만으로 결정된 부분의 시상을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스타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받는 스타도 축하하는 할인도 더욱 고맙습니다 KBSJ와 KBSW로 생방송되고 있는 유플러스 KBSJ 더팩스 더팩트 뮤지컬으로 이제 페네스타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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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 목표상 상자를 받으러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계속해서 페네스타초이스 갈수록 시작이 이어집니다 시상에는 대구 유성경 씨 4 3 에이 페네스타초 8 유성경 씨 네 오늘처럼 역할이 잘 안해지지 못할게요 올라오다 또 여태국 하신거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네 이렇게 환영화달 이런 피사랑 사랑 속에 하는 박수분들은 정말 도둔하고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싶는데요 치료들 둘 게 가장 감사합니다.